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 2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IT입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전해드리는 IT 소식 3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해외 소식 2가지하고 국내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인공지능의 시대에 인공지능 얘기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도 하나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바로 구글 바드입니다. 구글 바드에서 이미지 검색 기능이 생겼다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제가 미리 넣어놓은 게 있고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중간에 한번 멈추시고 바드 들어가 보시거나 다 듣고 난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바드.com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한글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는 직접 그림을 찾아주는 거예요. 한글로는 안 되고요. 영어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지를 찾아줘 라고 해볼게요. 이미지 드래곤 이미지를 찾아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블로그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드래곤이 아니라 제가 다른 걸 또 찾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보게 되면 드래곤의 이미지를 찾았습니다. 하는데 위키피디아에서 찾은 거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좀 많이 편해질 것 같아요. 영어로 검색해야 되는 게 단계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검색을 하고 나서 구글 아이콘이 붙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구글에서 검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시 한번 찾아주게 되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제가 이렇게 방송을 준비하면서부터는 로키, 마블의 로키의 액션 이미지를 찾아달라고 했어요. 액션 피규어를 찾아달린 게 아니라 저는 이미지, 싸우는 것들이 필요했었는데 액션 피규어를 찾아줍니다. 근데 여기 토이라는 말이 붙어있죠. 커머스가 붙게 되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바로 아마존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구글을 생각했을 때 구글에서 검색이 켜고 검색을 하면서 광고가 나오는 게 구글의 가장 큰 수익 모델이었었는데 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제 책, 책 GPT 관련된 책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기에 써놨었던 게 모든 걸 인공지능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숏컷이 생긴다는 얘기 들었었어요. 근데 여기 어떻게 광고를 끼워넣을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이 실험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구글이다. 구글은 광고 회사이자 검색 회사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죠. 아직까지는 그림을 직접 그려주는 기능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영어로로도 그림을 그려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미지를 찾아주는 기능만 있네요. 아직 한국 버전은 없지만 곧 도입이 될 수 있겠죠. 생소형 이미지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게 되면은 점점 자신들만의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는 인공지능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또 어떻게 보완적인 문제에선 막아야 될지 어떤 식으로 절 활용하면 좋을지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이죠. 국내에서도 제가 조금 두려워하는 일이긴 한데 뭐 이제 넷플릭스 주주로서는 기분이 좋지만은 그래도 넷플릭스를 사용하면서 공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조금 걱정은 됩니다. 국내는 아니고 지금 미국에서 계정 공유 금지 경고가 나왔어요. 가족의 다른 사람들을 공유하지 마세요. 라는 메일을 미국 고객들한테 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규칙을 어기게 되면은 추가 인원당 월 7.99달러 만원 정도를 지불해야 됩니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넷플릭스가 이제 자신들의 위치에 고객들이 여러분들하고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이걸 쓰게 된다라면은 넷플릭스 가족이라는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제가 있는 위치를 볼 수 있고 모바일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TV로 볼 때는 더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로 하는 이유 하나죠. 경쟁이 지금 치열해지다 보니까 넷플릭스는 더 많은 총알이 필요해지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현명하게 이겨낼 수 있을지가 궁금하기는 한데 예전에 아이팟이 등장하면서 음악 서비스를 바꿨던 걸 생각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불법 복제는 아니지만 불법 공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당신의 소중한 데이트니까 당신이 봐라. 이걸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단순한 계산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의 사람이 넷플릭스를 무료로 무료는 아닌데 좀 말이 잘못됐죠. 나눠쓰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다 진짜 넷플릭스로 전환이 될지 이거는 의문이에요. 계속된 것들 같이 보시죠. 저도 이제 고민은 좀 되고 한국 서비스도 곧 시작할 것 같으니까 그때는 또 다른 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이 사실은 저는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소식이에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는 갤럭시 언팩 행사를 외국에서 했었죠. 미국에서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 언팩 행사를 보려면 조금 빨리 하긴 했습니다. 한 11시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그걸 보고 자야 됐거든요. 친절하게 자막에 달려있긴 하지만 아 이거 우리나라 행사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긴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다라고 하네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나와요. 계속 부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강남에서 할 것 같습니다. 갤럭시 Z 플립 5하고 갤럭시 Z 폴드 5 이 두 가지의 언팩 행사를 하는데 2주가량은 앞당겨진 일정이라고 하네요. 해마다 한 8월 정도? 그때 썼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7월 말로 해서 앞당기게 된 겁니다. 이유는 해외에는 이미 스마트폰들이 경쟁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죠. 픽셀 폴드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보다 VR 쪽에 대한 얘기가 좀 조금 더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뭔가 하나 나올 때가 됐긴 했거든요. 어쨌든 자 보게 되면은 2주 정도 앞당겨진 거는 그만큼 영향력을 펼쳐야 되고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 이제 행사를 벌이는 이유는 한국에서도 좀 뭔가를 보여줄 때가 됐다 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폴더풀 제품 구글 애플 신제품 출시 이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한 거 있는 것만큼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이번에 국내 최초 행사니까 아마도 관련돼서 꼭 가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정확한 행사 날짜가 나오는 대로 바로 이야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요. IT 트렌드를 일단 일상 IT 주위에도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